싱가포르에 혹시 뭐 추천해줄 만한 먹을거리 내지는 뭐 길음식 이런 게 있습니까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의외로 괜찮아요 그 한 개도 못 봤는데요 길거리에 그런 샵들이 있어요 한 개도 못 볼만 해요 평소에는 정말 우리나라 세란노처럼 빌딩 숲인데 저녁 7시가 되면 갑자기 노점이 막 깔리기 시작하고 도로를 막아버리고 야시장처럼 해 놓는 거예요 거기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데 미슐랭 가이드가 116년 만에 처음으로 길거리 음식이 그 가이드에 올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식당이 이제는 번창을 해서 다 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? 길 안으로 들어가는지는 지금 현재 길 안으로 차이나타운 쪽에 있는 치킨 을을 집인데 특히나 아랍로드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아랍로드는 낮에나 저녁 초전에 가면 길에서 이렇게 맥주 살짝 먹는 그 임파릇도 굉장히 많고 내년엔 네가 해라 내년엔 네가 해라 네 언제든 간에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를 그 싱가포르로 인도한 게 저의 전령군 씨예요 좋은 뭐 제자 하나 키웠다 생각을 하고 저번에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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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